음악 토요일날 집회는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왜 이재명 대표는 연설도 없었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계셨는데 계실 텐데요.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집회에 촛불행동 또 116차 촛불대행진을 했고요. 4시부터. 이때 정적재고 국민허갑 윤권희를 타도하자 이런 구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약 20분 정도, 15분 정도 집회를 했습니다.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이재명 대표는 얘기가 없었고요. 연설이 없었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시부터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약 10만 시민. 이때는 자영업자, 농민, 교수, 시민들의 자유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언론활동 활동가들도 나왔었고요. 관련 사진들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집회의 파란색을 입고 나오지 말아라. 이것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없이 나올 수 있도록. 민주당 당원인 사람도 있었고 당원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민주당 집회만을 주장하다 보면 비당원들, 비자발적 시민들이, 비조직화된 시민들이 나오기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러한 배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민주당 집회가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죠. 한 15분, 20분 한 다음에 바로 시민사회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촛불은 자발적이고 비조직된 국민들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그 확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것은 2016년, 2017년 촛불 항쟁, 촛불 혁명 과정에서 우리가 검증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마중물로서의 배려를 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식한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방탄 우려했기 때문에 민주당 집회를 축소하고 이 대표가 연설도 안 했다 이렇게 흘란합니다. 참으로 무식한 언론들입니다. 국민의힘 자중질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런동훈이라고 스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장해찬이가 한동훈을 왜 전수조사를 하냐. 가족들에게 조사하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은혜도 김기현이도 나타나서 한동훈이 일제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중의 열기가 국민의 열기가 사그러들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또다시 내부에서의 권력투쟁과 암투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자신감을 얻었다고 할까요? 그러나 지표상에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갔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라갔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2, 3%, 1.4% 올라간 것 같고 이들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냐? 이들은 어차피 같은 편이기 때문에 한 패이기 때문에 한 패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재명과 국민과 싸울 때는 한 패가 되고 또 국민과 이재명이 좀 조용한 것 같다 그러면 자기네끼리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윤석열 정권의 주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을 주의깊게 보셔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차피 같이 갈 수 없는 특히 한도훈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에서 버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같이 가지 못하는 그 한 줌의 이득과 이해를 서로 간에 나눠먹지 못하고 오로지 독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집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만간은 이 파열음이 아주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열음은 우리가 거세게 밀어붙여야 그 파열음이 터져나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명태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태균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녹취록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납했다. 특히 조은희 의원은 장모 최은순의 문제까지 거론됩니다. 장모 최은순이가 사실상 실제 기획자라는 이야기는 이미 공공해난 얘기죠. 최은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남편이 변호사 모양인데 성공보수 본인은 조은희 의원은 남편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남편이 속한 로우폰만 관여했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최은순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2심에서 무죄 선거의 성공보수 대가로서 조은희에게 공천을 준 것이다. 그것이 명태균의 녹취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이가 조은희를 위한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는 것이 나옵니다. 강혜경 씨한테. 조은희 다원명부 불법 유출을 해서 그것을 유출했기 때문에 조사 의뢰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하여튼 이들의 추악한 실태는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검찰이 조작 기소하고 짝짓기 기소하면 재판부는 오케이 했습니다. 특히 정치재판에 있어서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거 한성진 부장판사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 또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 중에서 중요한 부분 특히 국감장에서 했던 이 부분을 드러내서 짜짓기 조작한 공소장이었습니다. 이건 저희 방송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다른 대한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결의 경향 일반 언론들만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취재하기가 귀찮으니까. 자기네들이 잘 모르니까. 그대로 징역형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와 재판부들이. 자 이번에 위중교사 사건도 그 공소장을 저희들이 들여다본 결과 이것도 마찬가지의 공소장입니다. 특히 김진성을 여러가지 혐의가 있는 김진성에게 그 별건 수사로 결국은 자백받았던 검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에게 있는대로 말해달라 보태지도 말고 있는대로 말해달라고 했는데 검찰의 기소장에서는 이것이 삭제됐습니다. 검찰은 김진성이 이재명에게 중악감을 느꼈다는 것만 공소장에 넣었습니다. 김진성이가 변론 요지서 잘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데도 공소장에서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본적인 녹취록과 진술 내용을 정반대로 왜곡하고 짜깃기해서 조작해서 공소장에 썼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판결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우린 지켜봅시다.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촛불, 우리가 촛불 국민주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6년도에 가장 중요한 구호가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나는 내가 대표한다였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내가 대표한다.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소속 집단을 나타내는 깃발은 낡았다는 얘기가 군중들 사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바로 국민주권, 국민주인시대를 우리가 열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우리가 알았고 느꼈기 때문에 다 광장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제도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은 19세기 인물이죠. 영국인들은 의원들을 선출하는 기간에만 자유롭다. 한국인들은 의원들을 선출하는 기간에만 자유롭다. 이게 맞나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선거가 끝나면 노예가 돼버린다. 박근혜도 그랬고 윤석열도 그랬고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적이었던 자신의 집권 기간 중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차기 대선 후보를 죽이기에 앞장섰습니다. 선거 때만 윤석열은 점잖은 척 악수하고 떠들어댔을 뿐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을 괴대지로 알아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샷 슈나이더는 현실은 절반의 인민주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선거와 주민 투표에서 예와 아니오만 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광장에 나가는 것이고 2016년도 17년도에도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부당한 정권을 몰아내고 우리의 국민주권을 실현한 것입니다. 즉 식민불복종과 혁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동원의 정치입니다. 절차, 제도, 법치만이 존재하는 정치에서 도전하는 동원의 정치를 우리가 표명하고 세계 역사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직접성입니다. 나는 내가 대표한다. 여러분, 시청하신 여러분들 나는 누가 대표합니까? 바로 내가 대표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우리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 국회의원들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실시한 당원경선 그리고 국민조사, 국민경선이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은 높지만 이게 하다 보면 특권 부분에 함몰되다 보니까 잠시 또 일상적으로 국민을 잊어버리고 재벌이라든가 특권층들, 로비 세력에 함락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제하고 항상 우리 국민이 정치를 하고 국민이 주권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고 그들과 또 함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016년대의 촛불과 지금의 촛불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그냥 유신공주였죠. 박근혜는 자신의 부친 박정일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뭔가 기대하고 성장할 것 같다는 속에서 탄생한 정권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도 박근혜가 인기가 없어지고 박근혜가 고립해되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중동에 앞장섰고 새누리당에서도 이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한 사람만 제거하면 보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이들은 검찰도 총원 동원돼서 박근혜 수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그때 오판한 것이죠. 잘못 생각한 것이죠. 박근혜를 제거한다고 해서 대중들의 파워로 제거한다고 하면 자기들도 스스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때 학습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나는 내가 대표한다. 이게 나라냐. 헬조선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사회경제적인 개혁과 변혁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은 결과적으로는 결탁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출신 검찰 권력을 내세우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과 언론과 사법부와 이 특권 카루텔들이 총단결해서 이번 정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취임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타겟 삼았습니다. 왜냐. 이재명 대표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고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못하고 좌절됐던 결탁했던 이러한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투표를 줬던 국민들도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래서 이재명에게 한 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취임 전부터 이재명에 대한 엄청난 가공할 만한 수사를 벌였고 그것을 조중동과 전 언론이 격려하고 필란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 길이 바로 자기네들의 구구보수 정권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길이고 다시는 촛불 같은 상황을 안 만들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성남 FC 사건 모든 게 다 뚜껑을 열어봐도 거기에는 이재명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자신들의 부패 카르텔들이 거기에 존재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이만 부분도 식품연구원 부지를 이재명 시장은 거기에 R&D 세타라든가 성남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유치하려고 하니까 그들은 식품연구원 자리에 아파트를 개발해서 또 뭔가를 해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재명이 잘못한 것입니다. 봐줬어야 되는데, 타협했어야 되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의 오늘 선고에 대해서 우리는 큰 재판부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같은 한 패니까. 그나마 혹시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결국 윤석열 정권은 그래서 지난번 2016년, 17년대의 촛불과 지금의 촛불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때 자기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을 하고 완전히 사회를 바꾸어 버렸다면 우리는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뭐 과거 정권 탓하지 맙시다. 그러나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촛불항쟁과 촛불혁명이 바로 그동안의 해방 이후의 질곡과 왜곡, 모순 덩어리에 있던 이 사회와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이번에 바꿔야만 우리의 삶이 보장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것이고 이들은 이재명 대표를 죽여서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네들 정권을 유지하고 그 보수 대연합, 특권대연합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핵책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저항이 아주 거세다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국민의 총걸기만이 해답입니다. 패배하면 특권층이 지배하는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